네, 안녕하세요. 쏘미자테만의 선물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 짠! 모드기어에서 나왔습니다. 일렉케이스 MG 모던 2G 모델입니다. 이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분 좋은 가격은 지금 58,000원에 측정이 되어 있어요. 되게 컴팩트하고 모던하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손잡이까지 달려있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보통 이렇게 숙여서 잡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들면 되니까 이렇게 옮길 때 가장 실용적인 부분에 손잡이를 달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모던하고요. 여기 위쪽에 이렇게 수납공간 따로 있고 열쇠라든지 간단한 것들, 악세서리 이런 거 놓으면 되고요. 여기 밖에 부분도 진짜 큼지막하게 포켓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악보나 케이블이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넉넉하게 포켓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또 얇상하게 또 서브 포켓이 이렇게 달려 있네요. 그리고 이 포켓하고 이 포켓의 질감을 좀 다르게 해서 여기는 면이고요. 여기는 가죽 느낌, 레자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모던함을 살린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다 하나의 재질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뭔가 좀 더 디자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쪽 손잡이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처음부터 딱 눈에 띄는 손잡이. 이거 되게 잘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이 어깨끈 같은 경우에도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요. 되게 편안성, 그리고 통기성도 겸비하고 있어서 오래 메고 있어도 어깨에 무리를 많이 안 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되게 빠르게 길이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막 너덜너덜하지 않게 그냥 아예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죠. 안쪽을 좀 볼게요. 지퍼도 생활방수가 될 만큼 굉장히 꽉 물려있죠. 고가 제품들 보면 진짜 여기 완전 방수처리 돼가지고 묶어있는데 그런 느낌 정도에 되게 딱 물려있는 게 기분이 좋은 지퍼입니다. 오! 안쪽에도 지금 스웨이드 이런 천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던한 면하고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좋고요. 헤드 버트로 넥 크레들도 넥을 딱 잡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이거 되게 예쁘네요. 디자인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나름 폼패딩도 푹신하고 기타의 안정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관했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가격이 5만 8천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되게 나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엔드 부분 감싸줄 수 있게 하나가 더 덧돼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타를 생각해서 엔드 부분에 덧돼 있는 것들이 되게 좋죠. 그러면은 놀 때 편하게 놀 수 있죠. 크레드를 열고 기타를 잡아주고 그러면은 그 움직임이 없죠. 이게 딱 기타를 하나 딱 들어갈 만큼의 얄쌍한 부분이라서 음 아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제품들보다 여기 어깨끈이 넓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게 좀 멜 수 있는 느낌 와 되게 편하네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덜렁덜렁 달린 것 같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게 모던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저랑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는 뭐 홍대에 뭐 한 바퀴 한 세 바퀴 돌아도 안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되게 가볍고 모던한 그런 기타 케이스입니다. 모드기어에서 일렉케이스 MG 모던 EG 모델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받으세요!